게임빌 사명 변경한 게 악재인지 궁금하시죠. 사명 변경은 항상 악재가 아니에요. 호재예요. 호재다? 왜 항상 호재인가요? 주식시장에서 상호변경이나 M&A나 이런 부분은 항상 호재로 속해요. 호재를 속히기 때문에 게임빌은 코인원에서 2대 주주로 들어오면서 호재를 얘기하는데 게임빌 이 친구가 재무구조상으로 게임 중에서는 저평가에 속하는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올라가서 프라임이 36%로 붙어있는 거거든요. 기총이 3,700억짜리인데 작년부터 실적이 당일 순위 흑자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오면서 당일 순위 흑자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부터 흑자가 나오면서 올해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작년부터는 약간 못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친구가 분위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집을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100% 다 했다고 생각은 못 하고 있어요. 이거 내일 매도해야 돼요. 게임빌 내일 매도. 얼마에 들어갔어 이거? 지주사 전환사태가 나왔다는 거예요. 컴퓨터스 홀딩스로 사명 변경. 얼마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가격이요? 얼마예요? 52,000원이라고 하시네요. 52,000원이요? 내일 팔아요. 일단 상호변경 이슈 이런 얘기가 나오면 호재인데 호재도요. 상단에서 호재면 악재예요. 하단에서 호재는 호재고 상단에서 호재는 악재다. 일단은 얘가 들어올린 모습이 주식을 매집하기 위해서 들어올리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다 못 모았어요. 왜냐면은 꼭대기에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얘가. 그러네요. 과거에 19,000원짜리에서 13,000원까지 10분의 1 토막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집을 좀 장시간에 걸쳐서 하는 모습을 보는데 완벽하게 이 물량을 여기 있는 물량을 이쪽에 있는 물량 이쪽에 물량을 다 소화를 아직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단 익절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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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서 버리지 말고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둬야 돼요. 다시 체크를 어디서 하냐. 내려오다. 내가 파라잭선 친데요. 네. 25,000원에서 33,000원 사이에 타이밍을 잡아야 돼. 뭘로 잡냐. 21선 우상향으로 때리면은 그때 아직 지금 21선 윗방향이잖아요. 조만간에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꺾이면은 다시 꺾여서 내려오면서 우상향으로 튈 때 저 밑에서 그때 노려봐요. 알았죠? och 젠장 중에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